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단 끝내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가까운 나라 중국의 사정은 지금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상하이에 이어서 다른 도시들도 부분 봉쇄에 계속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를 거고 수급 문제 배송 문제 다 겹치면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여파가 미치게 되겠지요. 요즘 또 중국이 수소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배 위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수상식 원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내부에서 들립니다. 중국의 이런저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중국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요즘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여기저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양입니다. 지난주에서는 중국은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또 새롭게 결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경제 전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최근 소식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의 100대 도시 중에 이제는 87개가 전부 또는 부분 봉쇄가 됐다는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드릴 수 있고요. 87개요? 네. 전부 봉쇄는 집안에서 나오지 마죠? 그러니까 전 지역 봉쇄고요. 상하이 같은 데는. 네네. 부분 봉쇄는 도시 중에 우리로 치면 마포구, 동작구만 봉쇄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많은 도시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다 퍼지나 봐요. 그러니까 보도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이만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고요. 사실은 기타 지역도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는 봉쇄가 아니라 여기저기 좀 자유롭게 다녔으니까 또 그 사이에 퍼진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봉쇄에 들어갔다. 그 소식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중국의 보도가 크게 달라지는 논조로 나왔어요. 어제는 재무부 부부장, 우리를 치면 차관이 물류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금융 쪽에서 정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신화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상하이의 물류가 지금 엉망인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트럭 기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사들이 고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은근히 이 방역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암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다시 우리는 코로나제로 방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신화사도 그걸 또 똑같이 강력하게 보도를 해서 이것이 얼핏 보면 그저 그런 것 같지만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 공산당 내부에 약간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부 부부장은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기에 탑이 한정이라고 하는 소위 최고 권력자 7인 상무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 상하이 방에 남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당국이라는 것은 료허부총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시진핑 그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상하이 쪽에서는 이제 좀 풀어주라. 이거 좀 큰일 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선처를 바란다.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그룹에서는 안 돼. 제로 코로나 방역 그대로 가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돌려준 것 같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오갈 수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밖으로 그런 게 노출되네요. 그 노출되는 일은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보도를 볼 때 해독이라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숨은 속뜻. 네. 행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럼. 당분간 이 제로 코로나 방역은 계속 된다는 뜻이고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들더라도 계속 봉쇄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연말로 예정돼 있는 20대 전당대회 시진핑 주석의 산연임을 결정하는 그 대회까지는 아마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기에 이러다가 풀어주면 분명히 확산될 테고 확산되면 아무래도 불편도 하고 불만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묶어두면 차라리 묶여있는 불편함이니까 그건 코로나 탓인데.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지금 관료집단이나 여러 가지 이익집단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는 무슨 큰 소리를 내서 자기들만의 이익관계에 대한 그런 불만을 얘기하기 어렵죠. 하기에 우리나라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목소리 못 냈던 경험이 있어요.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방역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먼저 해와서 중국도 마찬가지다. 계속 더 확산세는 어떻습니까?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러다 보통 이렇게 봉쇄를 하면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번 그런 경험도 있었고 제대로 봉쇄만 한다면 중국의 봉쇄는 그래도 제대로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왔듯이. 그런데 제대로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하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이렇게 엄격한 그런 밀봉이 계속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더지 잡기처럼 여기 잡으면 저쪽에서 또 나오고 저쪽 잡으면 또 이쪽에서 나오고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초기에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저렇게 좀 막는구나 싶을 만큼 강하게 막아서 세계에서 제일 환자가 적은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 막았는데 이번에는 더욱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금 인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인내심을 잃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요즘이 더 길었나 봐요, 봉쇄 기간이? 봉쇄 기간이 요즘 길었다기보다는 이번 코로나 발생하면서 초기 1년은 모두들 전국적으로 잘 참았습니다. 아, 그렇죠. 국란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2년 되고 3년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이제 이런 반발이 튀어나오고요.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민의식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중국 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방했고 돈도 잘 벌고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를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 반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접종들도 많이 하고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중국의 접종률은 그리 높지는 않나요? 중국의 접종률은 2차까지 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3차 접종률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 서둘러서 노인들 중심으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죠. 봉쇄 중에도 접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한 6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어요? 아예 경제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평가가 별로 없지만 홍콩 쪽에서 물류 트럭들의 양의 변화를 추정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계산을 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조에서 80조 정도의 GDP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전체 GDP 생각해보면 연말쯤에 계속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아예 경제활동이 막히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 4분기 각 도시에 GDP를 발표를 했는데 상하이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딱 빼놨죠. 이게 중국 자체만 또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도착하지? 안타깝네 정도이겠으나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클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뭘 못 만들면 우리도 그거 받아다가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될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조립을 시키는 산업도 있는데 그것도 그 공장도 직원들 출근을 못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 중국 기업 나눌 거 없이 모두들 원자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상품도 제대로 배달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냥 계속 막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도 뭐 이것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을 답답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경기 부양책도 좀 써야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또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사실 굉장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국 당국도 이제 뭐 이자를 내려준다든가 통화를 더 풀어준다든가 그 다음 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더 지원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큰 실효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현재 상태는 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수요가 지금 엉망이 돼 있기 때문이고 수요가 엉망이 돼 있는 동시에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뭐 돈만 풀어봐야 실제로 뭐 경제가 막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처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집안 꾸미는 물건은 많이 사고 뭐 그런 일도 없다는 거군요. 지금 그 물건을 사도 제대로 배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 봉쇄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 1년, 2년 이런 식의 봉쇄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경제적 자산이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라는 건데 대책이 없다? 그 대책을 사실상 못 내고 있는 거죠. 뭔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무지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는 겁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느냐? 아니, 배달도 안 되고 집 밖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무슨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내부에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이렇게 들끓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 가능한. 풀어주다. 상하이 쪽에서는. 그렇죠. 그쪽 세력은 이걸 그래서 소비를 빨리 풀고 봉쇄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와 아니다. 우리가 이 봉쇄를 통해서 우리 중국의 우월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는데 지금 어설프게 풀었다가 이게 확산되고 이상한 꼴 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현재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나 저러나 힘들 건데 우리 쪽으로 불똥이 안 튀는 쪽으로 흘러야 된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나라도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외국 기업들이 차제해 이제는 중국에서는 나가야 될 모양이다. 이제 이런 추세도 지금 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금융 자본들은 수익익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본들도 최근에는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가 길어질까 봐? 지금보다 더 길어질까 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그러니까 봉쇄가 다 풀린 다음에는 좋으냐 이것도 보안이 뭐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봉쇄가 풀려도? 풀려도는 왜요? 금융 자본들은 그 금융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금융 수익을 얻어야 되는 대상이 주로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금융 상품들이거든요. 중국 내 금융기관들은 다른 상품이 많지만 외국에서 들어와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로 그런 것들이 수익이 되는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렇죠. 그런데 실체, 이건 중국식 표현입니다. 실체 경제가 자꾸 나빠지게 되면 주식이 오른들 뭐가 오르겠느냐 주식이 뭐 그렇게 재미있게 오르겠느냐 리스크는 커가는데 이런 게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위안화가 좋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좋지만 이거 정세에 따라서는 위안화가 만일에 폭락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큰 손을 입는 거죠. 아무튼 종합적으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금융기업들도 철수를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끔씩 중국에서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흔들리는 경제 위기도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경제 위기들 혹은 침체기들과 비교해서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큰 위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럼 그렇겠네요. 전례 없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강도나 크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 크게 전 엄두가 안 나서요.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낙관적인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초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두꺼운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아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전에 없던 항목이 들어있는데 자본, 자산의 외부 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본 유출이, 그 말은 위안화의 하락, 폭락을 예상하는 중국 내부의 자금 흐름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달러로 바꿔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 자본이 들어왔던 것. 이것이 나가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내 중국인들의 자본이 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우려한 것은 후자 쪽일 거라고 봅니다. 내국인들의 탈출. 그거는 뭔가 국가의 규율이 깨진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부자들의 돈을 바깥으로 빼돌려주는 조직이 있거든요. 소위 지하전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2, 30년 동안 계속 존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중국 금융당국의 큰 미션 중에 하나가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위안화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요. 위안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도 빠져나갈 겁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이 문제가 됩니다. 내국인들도 달러 자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런 건 사실 어떤 나라든지 경기가 어려우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한데 중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위기가 크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국외 유출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지난 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일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흔들림이 크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도 그래서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보세요? 다만 어떤 게 나올지 뾰족한 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요즘 에너지 정책의 변화도 굉장히 큰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던데 일단은 중국이 저탄소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추진할 거다. 친환경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석탄, 석유 떼지 말자? 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상황에서 저탄소 정책을 너무나 강력하게 어떤 의미로는 좀 지나치게 강력하게 추진 중이고 시진핑 주석이 이 저탄소 정책 얘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2부에서 들어와야 될 텐데 그 전에 중국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매연 제일 많이 내뿜는 나라였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쓰는 물건 우리가 만드니까 당연히 나오지 그리고 당신들도 옛날에는 내뿜었잖아 라고 하면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워라는 입장이었는데 왜 요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환경, 친환경 쪽으로 도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돌변했습니까? 저는 그거를 대외적으로는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목적은 에너지 안보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에너지 안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수입되는 에너지를 줄여가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 안 나는 에너지? 대표적인 게 석유죠. 아, 석유, 석탄. 네, 석유 같은 자원을 수입해오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아마도 타이완의 합병, 그래서 통일을 이룬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 미국이 석유를 실어나려는 경로를 틀어주고 중국을 괴롭힐 것이다. 네, 경제 제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전쟁하고 싶으니 그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탄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국은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군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요즘 어떤 변화가 있는지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철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봉쇄 상황과 또 에너지 정책의 변화 이야기 계속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와 함께하는데요. 중국의 에너지 정책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보죠. 조금 전까지 중국이 앞으로도 저탄소, 탈탄소 정책을 선진국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걸 중국이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다만 그거는 친환경 때문이 아니라 중국은 석유, 석탄 같은 전통에너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국가가 위기가 안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국은 석유, 석탄 안 떼면 다른 걸 떼야 되는데 뭘 주로 요즘은 밀고 있습니까? 현재는 비전통에너지, 청정에너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발전입니다. 그런데 수력발전은 사실 확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노력해온 것이 풍력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이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러한 발전 방식이 기후변화나 홍수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제 역할을 못한다는 큰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게 태양광 풍력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중국의 황하와 장강에 동시에 홍수가 크게 났었는데요. 홍수를 막으려다 하다 보니 댐들은 모두 홍수 방어에 주력하고 물을 막고 발전을 일단 제껴야 했었죠. 물을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발전이 될 텐데 그리고 폭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럴 때가 하필이면 작년에 전력난이 발생했던 때였기 때문에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그래서 가장 시급할 때 전력을 공급을 못해 주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당분간은 원자력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석유석탄을 뗄 수는 없으니 원자력 발전을 중국은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나요? 많이 해오고도 있었고요.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한 해 평균 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발전해 만들어내겠다. 계속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전에도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은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의존도를 더 키울 것이다. 태연강 풍력으로만 중국이 에너지 독립을 하게 될 때까지는 일단은 릴레이를 바통을 우라늄이 일단 이어받아라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명분상으로는 과도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한 번 지어놓으면 그게 일시적도 아니고 지어놓고 발전하기 시작하면 세상 편한 게 그게 참 세상 편하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들고 계속 그거 쓸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군요.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겠다. 이 주제를 사실 요즘 다른 나라들도 고민을 많이 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파서 이게 친환경은 아닌데 그래서 대안이 이것밖에 없으니 네. 그렇죠. 중국은 우리는 우라늄 쓰는 걸로? 그렇습니다. 수소자동차 내지는 수소연료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수소에너지도 이제 관계가 있죠. 사실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중국의 원래 5대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지정돼 있었는데요. 작년 6월에 갑자기 끼어들어왔어요. 수소가? 수소에너지가. 원래 미래산업 아니었는데? 네. 아니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중국 정부의 평가 결과 수소에너지 쪽은 우리 중국이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신경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등장을 했거니와 앞으로 중국에너지의 5% 이상을 이 수소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수소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보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갑자기 왜요? 그것이 배경이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소에너지가 대량으로 도입되게 되면 지금 중국의 에너지 발전 구조는 지금 말씀드린 청정에너지는 폭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것은 주로 중국의 서부지역, 사막이 많고 황무지가 많은 지역에서 발전을 해요. 그런 곳이어야 비도 안 오고 햇빛도 많이 받고 바람도 많이 불고 문제는 그런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어요. 전력 수요가. 그렇죠. 황무지 들으니까 주택도 공장도 사무실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전력 수요 있는 데가 양치기 소년의 집에 있는 전등 이런 정도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해도 수요가 없고 어디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것을 수요가 많은 동쪽으로 보내려고 하니 송전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배 위에 만들어서 동쪽 연안 해안들에 쭉 띄워놓고 전기줄로 이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 배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요? 네. 그래서 만든 전기를 필요한 도시 근처에 가서 배를 세워놓고 그쪽 도시에 공급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해안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세우지 굳이 왜 배에다 만들어요? 사실 그게 큰 의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수상식, 부유식뿐만 아니라 물 밑에 넣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2016부터 광허그룹이라는 그룹이 이미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중국선박중공업그룹이라는 데서 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 선박, 그리고 잠수식 여기에 대한 설계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잠수식이면 잠수함인데 그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겁니까? 이 잠수식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내용이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누가 끌고 다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알려진 게 없고요. 다만 알려진 것은 이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수상식 원자력 발전은 발해에 특화되어 있고 발해만, 우리의 서해, 서해 바다에 맞게 그렇게 특화되어 있고 보도를 보면 그리고 잠수식 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남중국해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만들어서 잠수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남중국해에 넣을 거고 부유식, 수상식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의 서해안,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에 거기에 놓겠다는 뜻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배에다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까? 일단 명분상으로는 이동성을 갖춰서 상황 변화에 전력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은 그것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필요한 도시는 계속 필요할 테니까 그 도시 근처에다가 원리자력 발전소 짓지 싶은데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전기를 공급해도 충분한 상황이면 며칠간 해가 안 떴다든가 바람이 안 불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째 바람 안 분다 그러면 저 도시로 출동!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한 전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건가 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에 발전된 전력을 동부로 보내야 한다는 그런 큰 국가적 수요가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소에너지가 나온 배경은 이것이 아마 제일 큰 근본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소에너지가 나온 배경이 뭐가 어떤 거의 원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의 수요는 주로 동부지역인데 청정에너지 발전은 서부지역이고 앞으로 계속 크게 확대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전력을 동쪽으로 보내는 수단이 문제가 되죠. 전선으로 보내서는 답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싣고 동쪽으로 보내겠다? 네. 수소를 매개체를 하면 이동 가능해진다. 트럭에 싣고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게 군사적인 목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굳이 부유식과 잠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 이유가 없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잠수식 같은 경우를 남중국해 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이유가 뭐냐? 광동 같은 데는 사실 전력이 좀 부족하긴 해요. 홍콩하고 이어져 있는 지방이 광동인데 옛날부터 전력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사실은 광서 바로 광동 지역이 있으면 동쪽이 동력동이니까 서쪽에 붙어있는 지역이 광서인데 광서에서 발전을 많이 해서 광동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현재 충분한데 굳이 거기다 갖다 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광동에서 필요한 전기는 광서에서 끌어오지 굳이 왜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광서에서 만든 전기라는 게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아닙니까? 화력발전소도 있지만 광서가 지형 때문에 수력발전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비가 한동안 안 와서 물의 양이 낮아서 내지는 홍수가 나서 수력발전소 당분간 못 돌립니다. 라고 할 때는 또 원자력발전소 배에 실어서 출동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수상식, 선박 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면 충분한 거죠. 왜 잠수를 시키냐? 잠수를 시킬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럼 군사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는 뭡니까? 그것은 양안전쟁이겠죠. 대만과 싸우는 거? 네, 대만 합병. 그게 잠수식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무기를 쓸 수 있어요, 그걸?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대병력이 대만의 반대쪽에 있는 복권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군사기지들, 그리고 병력이 집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거기서 전투기도 뜨고? 그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말씀하신 전투기나 수송기나 탱크나 그리고 약 2, 300만에 달하는 병력이 밀집하게 될 텐데 그러면 큰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숨기는 위장이 가능한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발전소는 필요한데 배가 떡어서 가면 적이 폭격할 수 있으니 잠수함으로 만들어 보내겠다, 발전소를. 물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하는 우려가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일 가능성. 그걸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발해만 우리의 서해에 그러한 이동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둥둥 떠다닌다는 걸 생각해보면 안전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정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정보 요구도 하고 우리 아빠다니까. 네. 우리 아빠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도와 신뢰도가 보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최근에 경제 뉴스 중에 또 어떤 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별로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지금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3세대 반도체입니다. 3세대 반도체? 네. 제3세대 반도체라는 건 요즘 쉽게 말하면 요즘 전기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그런 반도체인데 일반 반도체하고 틀린 점은 보통 반도체는 휴대폰이라든가 조그만 데 들어가서 전기도 조금 써야 되고 그래서 정밀도는 막 높아야 되고 이런 건데요. 조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3세대 반도체는 전기자동차의 동력계통에서 그 바테리를 쭉 모아놓은 데에서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것을 통제도 하고 이런 데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이즈도 크고요. 그다음에 견뎌야 하는 전압도 1000볼트 이렇게 엄청 고압이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는 만들기는 쉽습니다. 정밀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밀하지 않아도 되고 흔적흔적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 대신에 고압 고열에 잘 견뎌되기 때문에 재료가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들기는 쉬우나 재료 구하기가 더 어려운. 뭘로 만드는데 재료가 부족해요? 그게 바로 히토류가 주로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는 실리콘이라는 모래에서 추출하는 거기서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흔한 게 모래인데 뭘 걱정하세요 하는 게 반도체의 상식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이런 고전력을 견뎌야 하는 반도체는 히토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KF-21에 들어가는 A4 레이더도 고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제3세대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전기자동차나 군사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히토류로 만든 반도체일 것이다. 히토류 아닌 걸로는 못 만드나 보죠? 네. 어려운 거죠. 몰성 때문에? 네. 그럼 그것도 문제네요. 히토류는 또 중국에만 있거나 다른 데서는 나도 그거 다시 정제해서 쓰는데 힘들고 오염물질 많이 나와서 중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보통들 히토류 만드는 건 오염물질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히토류 가공 기술도 중국이 지적재생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에너지 안보도 갖추고 전기자동차 산업도 일으키고 그 전기자동차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세계적인 리더십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팔기도 많이 팔고 최소한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도체도 전기차용 반도체는 중국산 안 쓰면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재료 때문에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그럼 전기차를 만들려면 중국한테 그 재료를 잘 사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몇몇 주요 회사를 묶어서 새로운 국유회사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바로 물류회사도 묶어서 만들었거든요. 무기화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소식들 중에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